다음 저거는 빨간색이 아닌 것 같은데 카메라 여기 저기요 땀 저는 원래 땀이 좀 많이 나는 스타일이었어 여기 되게 맵다고 유명한 그런 족발집이래 진짜요? 아 근데 제가 족발 목매가 안 되는데 왜요? 돌겨와서 장난이야 진짜 깜빡 쏘고 넘어갈 뻔했어 아 잘 먹겠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에? 나 이거 왜 있어? 아 그래요? 마이로 아니면 너 족발이랑 이거 같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거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어디꺼야? 다? 아니야 아니야 드세요 아 너무 좋았어 되게 머리 좁다 마이로 이거 뭐야? 물 먹고 있는데 여기? 에? 못 봤어요 형 물 먹고 있었는데? 형 여기 물 먹는 거 다 봤어 제가 봤을 땐 군호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히로가 히로... 그럼 히로가 찬스 한 번 쓸까? 찍사? 찬스? 청하스마요 지금 많은 분들이 히로 찬스 쓰자고 많다 청하스마요 찬스 한 번 갈까요?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군호가 왜 더 괜찮지? 이게 아닌데? 물 무슨 뜻이야 이거? 물 아 물 마셔셔도 돼요? 아 감사합니다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이로 물을 왜 마셔? 솔직히 이제 끝났다 치고 맵다 안 맵다 생각보다 안 돼요 그 그 마라산 톤이요 마라산은 이거보다 더 넣는 거 같아요 마라산은 이거보다 더 넣는 거 같아요 이로야 너가 진 거야 근데 이거 마라산보다 저는 아 근데 마라산은 우리 그럼 찬스 한 번씩 쓸까 그럼? 저? 저 찬스 왜 이래? 나 찬스 필요 없어 그냥 물 물 마셔야 되니까 캡사이신 무슨 뜻이야? 무슨 뜻이야? 무슨 뜻이야? 매운 거 와우 바나나 우유 저는 우리 분호는 캡사이신 저는 바나나 우유 자 뒤집어서 우리 분호는 캡사이신 너? 이거 뭐야? 이거 이 불족발 불족발 여기 찍어드시면 돼요 제가 할게요 잠깐만 이거 리플레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딱 봤어 숨겨 잠깐만 잠깐만 제가 할게요 나 제가 알겠 형 매운 거 형 매운 거 시간이 없습니다 소카 한번 먹어볼까 저는 바나나 우유 저를 위한 바나나 우유 너 먹고 싶어? 아니 아니야 아 잠깐만 회원할 때 뭐 잠깐만 잠깐만 저는 군호 도망가라고 우리 에이 군호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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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에 자꾸 너가 걸려 자 우리 군호씨 아 진짜 자 스테이 이 게임은 군호를 위한 게 아닌 거 같네요 맞아 응 매운 거 같아 맞아요 캡사이신이라고 정말 매우셨어요 마요 매워 매워? 마요씨 물 왜 드세요? 아파 진짜 아파 뭐 오케이 오케이 맛있다 너무 맛있었어 아 너무 맛있다는데 너무 맛있어? 야 마요로보다 조금 찍으면 어떡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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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찍자 오케이 하나 둘 셋 응 그러세요 이거가 홍대 무장마차 떡볶이 맛있어 그럼 더 찍어 먹어보자 더 먹어보자? 이거 아까 제가 했잖아요 뭐 먹을래요? 아 나 괜찮아 아 괜찮아요? 이거 하나 더 먹으면 이걸 줄게 어때 네 이거 왔어 아니야 저거 너꺼 아니야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군호가 연기를 하고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거를 군호의 매운마 챌린지를 하려고 시작을 한 거였는데 우리 히로가 이렇게 걸려들어가지고 이 매운마 챌린지의 탈락자는 우리 히로 히로가 탈락했습니다 와 어떡해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고생했어요 바락하면 뭐 해야 돼? 뭐해요 3종 세트 한번 합시다 저기 보고 애교 하나 둘 셋 이거 아까 군호가 했어요 표정 안 돼 안 돼요? 표정 안 돼 표정 안 돼 정확히 기억하라고 했어 안 돼 하나 둘 셋 마지막 마지막 이거 뭐예요? 수영? 수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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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수영을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 귀엽다 이렇게 마이로가 매운마 챌린지에 이렇게 당첨이 되었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해야 되죠 해야 되죠 여러분들 통과 통과 애교 안 보여졌죠? 그 애교 3개 통과 애교 벗으시죠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어려운 자리였던 걸 제가 모르고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 둘 셋 딱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딱 언제 열어주세요 문 좀 문 열어주세요 톡톡톡톡 톡톡톡 톡톡톡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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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문이 여기는 열리고 여기는 안 열리는 게 뭐가 있어 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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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서 다시 해주세요 톡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 맞춰서 다시 하나 둘 셋 사과처럼 밝은 볼지 예뻐 예뻐요 노래 나 애교하겠다고 노래 노래하셔야 되는데 애교할게요 제발 톡톡톡톡톡톡톡 하나 둘 셋 네 바나나 우유 사주세요 O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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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반응 안해줘 왜 OM OM 나 제대로 해줬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